강성모 너 진짜 왜? 아니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긴 한데 난 왜 자꾸 불안한지 모르겠다 확실히 변했어 내가 널 변하게 하고 싶었는데 은영사님 저희 지금 세계동령 유령 승강장으로 가고 있어요 메세지 들으시면 인정도 빨리 와주세요 아니 난 여전히 회원 이리 말 좀 나 Victor 재수 지루 하지마 강성모 나 나한테서 기회를 줘야지 Are you well in the sky? 안돼! 죄송합니다 거봐 거봐 간선무 괴물 아니잖아 나 우정은 죽인다고 이 상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나랑 같이 돌아가자 그래서 진짜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영원아 오피스텔이 죽어질 때에 서서서 그걸로 왔어요 고마워 같이 가실래요? 아니요 Light up the streets Please just tell me you're alright Are you way up in the sky? Laughing, smiling, looking down I'll show you I was too late It's a long time I was in the clou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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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진이랄까? 저... 오늘 소개팅하러 가요 가요 뭐일까요? 뭐요? 고맙다 성 respond 류 lama Oh, wonder we'll be in the clouds Up in the clouds